자, 선배들한테 박수! 선배들은 물론 우리 동생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너희들을 더 메인으로 주인공으로 비추어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, 얘 언더치인들 모자고 좋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더 동생들 흘러주면 핫티브도 주나요 그치? 자, 오늘 우리 유준이도와 이삭이도 우리 다 같이 풀감춘, 어? 다 선배들인데 이제 1학년 가고 또 이삭이는 이제 3학년인데 그 친구들 와서 너무 썩있다 이렇게 콜리지팀 만듭니다 너희들이 대학가면 대학팀으로 나온다 윤광고, 알았어? 파이팅! 자, 너무 바람직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들은 같이 찍어요 어, 둘 중요한 거 엄마들은 같이 찍어요 엄마들한테 크게 한 번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따금냈던 거 엄마한테 화냈던 거 엄마한테 소원해줄 거 다 소원해줄 거 다 소원히 하세요 다 있을 거야 그치? 왜 엄마 내 옷은 안 찢겼어 뭐, 엄마 왜 뭐 그런 쿠폭이 있거든 애기야 엄마한테 다 오늘 상 받은 거 즐거워 자, 우리 상금 그치? 이게 50%? 엄마들 앞에 엄마들 앞에 엄마들 앞에 감사합니다.